로빈! 잘 먹겠습니다. 바꿔주실래요? 이거 하나? 아, 역시. 아, 너무 신났다, 누나. 아, 이건 너무... 미쳐버리겠다. 아, 연기나는 거 봐. 자, 햇님이 옆에 한번 보세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뭐야? 진짜 있네? 아... 사악한 고기 여왕. 아, 고기를... 어머, 어머. 아, 진짜 맛있어. 아, 이게 숯불 향이 확 나고 결 하나하나에 양념이 촉촉하게 담아있어요. 아, 나 숯불이 담았더라고. 나도 저 조합이 제일 좋아. 미쳤다. 진짜 어떻게 사라져, 저게? 아, 이거 왜 한 방을 못 맞출지? 저거 진짜 여유 있는 분이 저렇게 먹는데. 어우, 다 들렸는데? 망심했나봐.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까 말씀해주신 팁으로. 숟가락으로. 맞아요. 먹어보셨어요, 원래? 저 이거 굴비찌개는 처음 먹어봐요, 저도. 옛날 음식. 이거 가정식이잖아. 진짜 맛있어. 저거 쌈 싸먹으러 왔는지. 올리고. 굴비에 약물. 숟가락으로. 숟가락으로. 그렇지, 저거죠. 피부로 숟가락으로. 살이... 살이 달아요. 달아요? 달아, 달아. 달아. 우추가 되게 시원하네요. 먹어봐. 큰일 날이다. 되게 많이 어떤 시원함? 저기에 갓김치 있잖아. 어? 갓김치 모르겠다. 어우, 맛있다. 어우, 야구죠? 어우, 심장 아파. 자, 우리 핫냄비를요. 핫냄비를 이제 다 먹습니다. 자, 먹방. 로그인. 로그인. 어우, 장룩. 햇빛님. 내 입에 드실 수 있죠, 그거. 야, 본드레밥이 깔려있어. 본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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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 한 일에 들어가, 저게.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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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먹어봐야지. 와. 진짜. 호빵 국가대표다, 진짜. 나는 성장도 못해. 이 고추가들의 칼파랑 양념장이. 이 탱글탱글한 밥에 싹 코팅됐어요. 코팅돼서.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뜨거워요. 아, 이거 미치겠다. 와. 와. 이게 아는 맛이 더 무서운 거야. 그렇지. 와, 이게. 연치기 마라. 진짜 맛있게 드신다. 이건 진짜 맛있겠다. 연치. 아, 저에게. 김밥도 먹어줘요. 김밥이 되게 웃길 것 같은데요. 안 물리니까 찢어졌어. 그 다음에 이제 김밥 들어와야 돼. 한 번 먹고. 김밥. 아까 내가. 냄새밥 맡았을 때. 아주 맛있는 김밥의 느낌이 나는데. 어때요? 밥 자체가 맛있네요. 그러고. 밥이 너무 쫀득하고요. 할머니 손잡고 시장 갔을 때. 할머니가 사주셨던. 아우. 자, 우리 헨리 미는 먹방을 계속 즐겨주시고요. 이제 여러분께는. 여섯 개 힌트판. 오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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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을 해주기 위해 도착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태민 타이. 안녕하세요, 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compet이 없는... esteem이 계omon이 보러 갔습니다. 갑자기 무얼 Round nr2보다 주시여 기름이 있는지 모르고